1. 섬님의 위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음.. 좋습니다!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! 섬님의 위치를 제가 막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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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막 제보할게! 네? 네? 내가 먼저 죽어서 섬님을 그.. 제보를 할테니까 살인마 분이 섬님을 막 잡는걸로 섬님만 쫓아다니면서 막 잡는걸로 네? 여보세요? 연결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저.. 저.. 희생자인 척하는 저 살인마를 레비님 레디 하세요 아.. 뭐.. 고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.. 뭐.. 고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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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고 막.. 심심해님 주무세요 졸리시면 벌써 셋이네 한것도 없이 빨리 빨리.. 이번판은 빨리 죽고 섬님한테 빙의가 돼서 위치를 막 알려줘야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 옆에 여자귀신 붙어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뭐야 초승달 세계 뭐임 초승달 세계 뭐임 아니 초승달 초승달 세계면 아예 까만가 암흑인가 암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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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히 말해서 이선생님도 있었으면 재밌을텐데 그러게 왜 하필 오늘따라 이선생님이 안계시네 피곤하신거 내일 시험보신데잖아요 아 이 어둠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이제 이선생님의 커피를 맛볼 수 있을겁니다 조만간 먹고싶다 코피아니고 코피 아닐까요 어서오세요 아이 센스쟁이 우리 부장님 아 역시 스테치쟁이 아이고 부장님 마이크 아 또 마이크가 안돼 부장님 아 이제 됐다 부장님 접대끼 아 아니 아니 아 아 서로 안보여 암흑 암흑이 암흑이 3개는 진짜 심하구나 아니야 이게 중첩은 안될걸요 중첩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설명에 그래요? 그 3개나 그게? 계속 중첩이 된대요 헐 예 차패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자요 중첩 가능 아 아 아 내가 이거 왜 썼지? 으 으응 흐흐흐흐흐 아이 진짜 삼님 삼님 불초 사주세요 불초 아 폭죽을 써버렸다 아 아 내 회심의 내 회심의 무기였는데 나 혼자 불꽃놀이를 해버렸다 아 뭐하시는 겁니까 아 아 어 어 레비님 잘하세요 불초 찾았는데 어 걸렸다 아 아 걸려버렸다 걸려버렸다 으 걸려버렸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나 핑이, 핑이 안좋아 핑이 안좋아 아, 비호님이시네요 뭐야 비호님 왜 비호님이 걸려 어, 어, 아아 아, 비호님 왜 끊겼지? 어? 비호님 램법? 튕겼어요 튕겼어요 튕겼어 안 돼 램법 메론 무엇? 아니에요 튕겼어요 아, 안 돼 참는대 아, 안 돼 참는대 어, 왜 이러지? 아아 어머 어휴, 어느 소리도 못들었네 어휴, 어느 소리도 못들었네 아 아 소리로 어휴, 그니까 어휴, 뭐야 어휴, 이거 뭐야 어휴, 뭐야 뭐야 펑튀기 아저씨? 어휴, 누구꺼야 이거 오 오 방금 뭐가 있었는데 여기 좋은게 오 어디 가니? 펑튀기 아저씨, 어디 어디 갔지? 아, 이거 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비호님의 유품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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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아 아 슬로 님이 살인마 지금 슬로 님이 살인마입니다 네 슬로 님이네 슬로 님이 살인 슬로 님이 살인 슬로 님이 살인 효과를 준거지 효과를 효과를 준거지 더 극적인 효과를 걸려부렀다 안됨 아니 이 양반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기 저기 저 아닌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번번번번 구해줘도 몰라 몰라 이건 무슨 상황 남몰라 남몰라 책임져 책임져 날 책임져 어서오세요 아아아아 도망가 얘들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 나 구해줘 얘들아 나 구해줘 아 나 죽는다 난 몰라 난 몰라 천 번만번 천 번만번 구해줘도 몰라 몰라 아 아이구 야 아 저기 뛰었어야 했는데 나는 나만의 큰 그림을 위해 어? 티루프님 혼자 사시려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아 또 큰 그림 그리신다 관전 부인 관전 없다 관전이 없다 나 1, 1라 그랬지 지금 이런 씨 관전 없다 아니다 이걸 보면 되구나 방풀하면 차단 매니저님들 전체 화면 매니저님들 차단 티루프님 차단 음 드럼통 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 캐비넷 음 발전기 음 드럼통 흔들리는 불빛 보섬님 이거 방팔 해도 되는건가요? 아, 우리 매니저님들이 차단해 주실 겁니다 아이고 매니점들께 양복이 한 점씩 쪼겠습니다 어허, 뇌물? 쓰러님 너무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어허, 전에는 관전이 됐는데 지금 관전이 안 되네 요새 더 스트레스가 쌓이다보니 관전할 수 없나? 관전을 찾아야 돼 관전하게 해도 어허, 막혔다 아, 죽어요 아, 우리 레비님도 가셨잖아 쓰러님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재밌게 해야지 잠만 기다려봐, 기다려봐 이거, 이거, 이거 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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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점수 안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 대단 계단 2층 하나를 더 해야 개구를 나갈 수 있는데 뛰어내렸고요 살금살금 손에 뭐 들었어 손에 뭐 들었어 눈꽁 조심 계단 또 뛰어내리고 거의 실시간인데요 전등을 지나서 오셨네요 2층에 계시네요 음료수 상자야? 뭐야 저 오크박스를 이러다 계속 술래잡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어디 계시지? 어디 계시지? 그건 반칙이지 아 저 대기 안 묻었습니다 빵들 어디로 가셨지? 어디로 가셨지? 어 케찹 질질? 음 이거 치료해줄 사람도 없고 이거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다간 끊임없이 던나 사랑도 사랑도 아 근데 이걸 생각했다고 내면에 아악한게 잘 못들었네요 내면에 2단계로 안가가지고 거울식군가? 바닥에 케찹 질질 아 아 치료품님 왜 저래 왜 저래 형 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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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봐봐 거기 딱 서봐 딱 서봐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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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고 딱 서보라구요 거기 눈뽕 쓰러겨 놓고 도망간다 저리로 가실래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계속 선박이네 아 강제 강제 탈주했어요 잠깐 거기 딱 서 딱 서 딱 서 거기 딱 서 딱 서라고 딱 서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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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쳐 거기 딱 서 거기 딱 거기 딱 거기 딱 딱 딱 딱 딱 딱 뭐 뭐 뭐 뭐 어 어 어 프리시 없다 안 돼 프리시 다 썼다 어 고치 안 돼 안 돼 돌려주세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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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 오빠 어 얼굴이 얼굴이 너무 너무 그냥 허연것이 잘생겨갖고 그냥 어 그냥 잠깐만 서른 오빠 아이고 으긴 그때 에이 돼지같이 생긴노 잘해가 이 돼시낙 erst 안 — 펫 분생 나왔다 어서오세요 티눌프 편의점 많이 애종해주세요 사장님 성함은 강성덕씨구요 오늘의 사장님은 강성덕씨입니다. 사랑해요 사랑해요